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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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오 나이스 아 잠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어떻게 했네 이거.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. 어떻게 했지 이거를. 이거 다 AI가 맞아요. 아 그렇다? 아 하나만 찍은 게 아니고. 오오오오. 너는 펜이 있어? 눌러놔야 될 것 같아. 예스얼. 예스얼. 하하하하. 드디어. 이게 작품 나와요? 아예 넓은 거구나. 네. 네. 진짜 많이 찍었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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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사진 아니겠습니까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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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벽을 뜯을 수도 없고. 아까워? 아까워. 그죠? 여기 그냥 술집해도 괜찮겠다. 하하하하. 고장가서 쉬어. 하하하하, Barbara. 이렇게 웹풍이 심한데요? 하하하하. 여름엔? 하하하하. 하룻이 무섭 ías사빈러 님 왔죠? 이렇게 외풍이 심한데요. 여름엔.. 하하하하. 아, 잘 떠오르네. 잘 떠오르네. 달라. 느낌이 확 생기니까. 의자하게 잘 차가워. 아예 다른 노래 같아. 옆에 등식 굿즈. 포컬한 일본 직전에 토끼. 초등학교 리. 얘는 너무 산만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책상에 의자하고 다 떨어뜨리고 다녀네요. 너무 귀엽다. 쟤는 애정을 늘 갈고 하는 호기심많은 러블리.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난 도장 새끼를 이렇게 잘 좋아하는.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판매용으로 만들어야 되더라고. 그치. 하나씩. 진짜 귀엽다. 근데 막 여기 엄청 지금 기범씨 엄청 뭔가를 다 여기다 다 써놓고 갔어요. 그치. 아주 귀엽다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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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2층은 여기가 마지막이고, 건물이 3개가 있어요. 아, 맞다. 3개가 있네. 이거 예쁘다. 왠지 이거 개탈 먹어요. 크네. 되게 드물다. 요새 이렇게 안 하면 돼, 샤이. 뒷갈로 고기할 수 있는 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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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차게 보고 가세요. 다들 들어와 있어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